끝났어야 했어요 혼돈 두려움 그러나 일부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청산 어느 쪽이 이기나 보자 이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우리는 전례 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야 청산 이제 거리가 워킹데드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온 세상에 포기한 것 같아 우리는 단지 버티기 위해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이기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악몽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 그 사이에 맞고 있습니다